안녕하세요, 캡서버 아이씨입니다. 언니들, 저희가 올 여름에는 다양한 페스티벌을 즐기며 누구보다 뜨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맞지, 네. 그런데 겨울에는 신나는 페스티벌을 즐길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죠?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2024 MAMA AWARDS가 11월 21일 미국 L.A. 돌비시아터에서 시작해 22일, 23일 일본 오사카 규세라곤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총 3일에 결쳐 개최된다는 소식. 아직 모르고 계셨죠? 봤어요. 이번 컨셉이 Big War, What is Real? 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스테 리얼한 무대를 만들어 온 MAMA AWARDS와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 아닌가요? 기대되는 사람, 소리 질러! 네! 네! MAMA AWARDS를 기다렸던 K-POP 팬분들에게 K.O.F가 플레이리스트를 탈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을 MAMA AWARDS 데이지로 만들어줄 HOT BY MUSIC 플레이리스트 K.O.F의 HOT BY MUSIC K.O.F의 HOT BY MUSIC 그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반복되는 지루한 출근길을 신정 만화로 만들어줄 곡이죠.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한 눈앞이 붉어지면 아이돌 선배님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한 눈앞이 붉어지면 퇴근길 퇴근했는데 누가 전화를 해? 그럴 때 듣고 싶은 이 노래 끝났어 너의 러브 정원인 나 우 샤이니 선배님의 Don't Call Me 끝났어 너의 러브 더 원인 나 우 사랑하면 보내줘 데이트 가는 길 생각만 해도 설레는 데이트 설레는 마음 가득 가득 담아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쁜 날 모두 모아서 따져 주고 싶은데 날 날 날 날 날 세븐신 선배님의 예쁘다입니다. 네 넌 vendor 모두 모아서 빠다 주고 싶은데 날 날 날 날 마마아와즈 가는 길에 휠시 사은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큰 함성이죠. Kis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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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키오프의 핫바이브 뮤직 플레이리스트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텐션 업 되셨나요? 네. 2024 MAMA AWARDS의 팬스 초이스 2차 투표와 올해의 팬스 초이스 투표가 M&A 플러스 앱과 X에서 진행되는데요. 2차 투표는 11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 매일매일 잊지 않고 꼭꼭 투표해주세요. World No.1 K-POP AWARDS 2024 MAMA AWARDS 뮤직 메익스 원 그럼 지금까지 K-POP AWARDS 안녕 2024 MAMA AWARDS